반복 공부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반복하는 공부의 중요성과 어떻게 우리가 반복을 하는 건지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분명히 수능이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작품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강의 들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제가 가르친 내용을 암기하거나 비문학 지문에 관한 내용을 암기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습은 반복은 하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요 특히 저는 N수생들 우리 5등급 이하의 N수생들을 통해서 이 반복 학습의 효과를 분명히 입증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제가 알려진 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5등급 이하지만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으로 많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N수생한테 많이 공부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3들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3 학생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반복하라는 것은 이제 그 내용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었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반복의 개념 반복은 뭐냐? 바로 내용 내가 배운 내용이나 지식을 암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암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제 수업을 아직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텐데 이 반복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논리적 구조를 익히기 위해서 반복하라는 겁니다 이걸 익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풀었던 비문학 질문의 지식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본 문제들 중에서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 이런 것들을 그대로 베낀 수능은 없었고요 EBS조차도 우리 제목은 같지만 작품 제목은 같지만 지문은 다르고 문제는 완벽히 달랐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복습을 반복을 하고 있거나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공부고 오늘 이제 그 공부의 방법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복할 때 논리적 구조를 반복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볼게요 만약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쉽게 이해하겠지만 만약에 문학이라고 해봅시다 문학 문학 같은 경우는 제 수업 시간에 분명히 뭐를 하냐면 이게 현대시든 고전시든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보기라는 거에서 일단은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인강으로 복습할 때 내가 보기를 최인호처럼 정확하게 이 기준을 잡았는가? 기준을 잡았다는 건 이거를 토대로 내가 해석, 지문을 해석하기 위한 범위를 잡았는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보기에서는 이별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별이라는 범주를 제대로 못 잡았다면 강의를 다시 보면서 아, 이 복이 몇 줄 안 되지만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집중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다시 고치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를 보면서 놓친 부분 내가 잘못 접근한 근거들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아, 그러면 최인호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왔구나 해석을 할 때도 이 범위 속에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여기서 2단계 범위는 제대로 잡았는데 아, 해석을 할 땐 또 내 멋대로 했구나 주관적으로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 객관적으로 하려고 다시 사고를 또 고쳐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선택지를 봤더니 아, 선택지에서 내가 보는 방법이 틀렸구나 선택지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봤는지 일단은 그냥 개별개별 선택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1번과 2번, 3번, 4번을 서로 연결 지어서 논리적 상관성을 가지고 봤는지 이렇게, 그리고 이 문학이라면 선택지에 나오는 이 개념들을 이 개념들을 나는 응용할 수 있고 그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 적어서 그걸 암기가 아니라 아하, 내가 그게 안 되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복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의 뭐를 찾아라 아, 내가 지금 접근하는 문학을 접근하는 논리가 지금 아직 안 됐구나 그러면 내 사고를 이 논리적 사고로 변환시키자 논리적 사고로 이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봤을 때는 여러분이 처음에 본 거에 대한 놓친 거를 다시 보면서 놓친 걸 찾는 거고요 똑같은 걸 또 한 번 봅니다 두 번째 봤을 때는 결국은 뭐다? 아, 내가 놓친 것만 본 게 아니라 이제 이것과 이것을 선생님이 왜 연결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논리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에서의 핵심은 1 첫 번째는 세부적으로 놓친 부분 세부적으로 놓친 부분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를 익히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세 번째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작품 내용에 대한 암기 정리가 아니라 문학을 바라보는 나의 습관을, 논리를 교정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반복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반복해서 세뇌본을 본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는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잡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적용해 봤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걸 70%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적용을 30%로 하세요 그러면 문제 적용을 했을 경우에 기본이 돼 있는 친구들은 빠르게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반복할 때 문학 보는 거고요 그러면 비문학은 어떻게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거죠 자, 비문학은 분명히 제가 또 다른 생과 달리 3. 독서 영역 이 비문학 영역은요 제가 제 강의를 들으면 비문학 지문의 배경 지식이라든가 문장 하나하나의 뜻풀이 배경 지식이라든가 문장 뜻풀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 비문학 똑같은 지문 나오지 않는다면서 똑같은 지문을 왜 반복합니까? 이 똑같은 지문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 비문학 글쓰기 논리 구조를 스키마를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습을 할 때는 아, 내가 체인호하고 어느 부분에서 밑줄 친 것이 다르지? 라고 일 밑줄 친 부분에 밑줄 친 부분이 다른 이유 차이가 나는 이유 아, 체인호는 저 근거 때문에 저게 밑줄을 치라고 했구나 저거 때문에 저거였구나 이걸 찾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체인호가 서론을 딱 봤을 때 아, 기준을 잡았는데 저 단어, 저 문장 때문에 저렇게 기준을 잡았구나 그럼 나는 기준을 잘못 잡았는데 이걸 고치는 거죠 세 번째는 자, 내가 서론에서 기준을 잡았으면 기준에 맞춰서 오로지 기준이라는 객관적인 범위에서만 내가 본론을 읽었는가 분명히 서론은 내가 체인호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또 내 생각으로 읽지는 않았는가 4. 분명히 체인호는 문장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문장만 쫓아가느라 전체 글을 놓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필요한 문장들 기준에 맞는 필요한 문장들을 선별하면서 독해를 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비문학을 봤을 때 아, 내가 영역별로 과학기술 지문이면 분명히 체인호가 정리하라고 했는데 방법론에 따라서 상대적 소설을 정리하면서 하우를 중시하면서 경제 지문이면 인과관계 와이를 중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영역별 글쓰기 그리고 영역별 독해 원리를 지키면서 했는가 라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복습하면서 그래서 아, 내가 체인호한테 이론을, 원리를 지키지 않은 부분들을 교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똑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집착을 했다면 이제 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가 큰 틀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가 글 읽기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좀 더 글을 빠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다 아, 독서를 여러 지문을 하기보다는 한 지문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아, 글쓰기 구조라는 게 이런 거고 서로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글이 전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단락의 첫 문장 때문에 나머지 문장들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고 그 문장의 내용은 이 내용이 될 수밖에 없네 라는 식의 여러분들이 글쓰기 논리를 여러분 것으로 체화하기 위해서 동일한 지문을 여러 번 보는 겁니다 체화하기 위해서 동일한 지문을 여러 번 동일한 지문을 여러 번 보기 위해서 반복에 또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체인호와의 밑줄 동일성을, 밑줄이 어디에 쳤는지에 동일해지는 것들을 비중을 자꾸 높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점점점 밑줄 수를 줄여가는 거죠 하나하나의 문장에 매달리는 습관을 고치는 그런 작업을 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똑같이 여러분들 반복한다는 것은 강의, 특히 기본 강의 기본 강의의 원리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내가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했다면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고 부분 부분 나눠져 있는 것들을 연결질 수 있도록 또 반복을 하고 그랬을 때 부거라는 전체 맥락이 보일 수 있도록 복습에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생들한테는 현장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똑같은 부분, 진도 더 나아가지 말고 그 현장 강의 들은 부분만 일주일 동안 여러 번 돌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막 문제 푸고 싶어 하지만 문제 풀이는 우리가 여름방학 이후에 풀어도 충분하고 지금은 그 여름방학 때 풀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풀기 위한 지금은 기본 그게 바로 복습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이라는 우리 장점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그래서 예전에 재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등급 친구들이 의대가 할 친구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옛날에는 PMP였어 이런 PMP 기계가 정말 고장이 나서 두세 개 볼 정도로 반복할 정도로 반복 학습을 했거든요 왜? 논리라는 걸 체득 원리라는 걸 체득하기 위해서 돌려보고 돌려보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짐은 어떤 작품이 나와도 풀 수 있는 힘을 이제 하반기부터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6월 모의고사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기본을 다시 반복해서 보는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